자, 연말이고 이번 주에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분위기도 이렇게 가슴도 싱숭생숭하시고 들뜨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르실 일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노래를 멋있게 또 신나게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강의 먼저 하고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8일, 다음 주 28일 피망가요는요 상반기 결선 방송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노래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상반기 결선 대회를 치르셨거든요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반주에 마이크에 이렇게 열심히 멋있게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수거북이님 좋아요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혜진 씨의 마지막 연인 한번 불러보고 같이 어느 부분의 포인트를 좀 주면 듣기 좋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한번 부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꿈인 줄 알고 있지만 그 꿈에 안기고 싶어 자, 그럼 처음에 보시면요 나만이 간직하고 싶기에 간직하고 이렇게 슬러를 하나 사용해 주시고 쉽기에 쉽기 기차 슬러 얘도 슬러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이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전반적인 발성은 허송, 호흡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나만이 간직 이 소리가 아니라 나만이 간직하고 쉽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름을 밝힌 적도 아주 매력적으로 올라가는 이 방법은 바로 슬러죠 이름을 밝힌 적도 그 다음에 갈라지듯이 내주는 균열음을 하나 넣어줍니다 없었지요 여기도 슬러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기억의 문을 열고 여기도 기억의 문을 이 반음 중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십니다 기억의 문을 열고 여기도 슬러 여기도 슬러를 해주시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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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졌죠 네, 왜냐하면 들어와 이렇게 안 되고 들어와 이렇게 느린 템포를 가진 노래에도 당김음, 싱커페이션을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멋있어집니다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해주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동형 악구죠 끝부분만 슬러를 해주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대 앞에 두 번 슬러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좀 쉬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대는 그냥 그대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배 힘이 더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점점 강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 힘 더 받춘 상태로 얼어붙은 네 튼자를 잘해야 돼요 얼어붙은 일단 슬러로 올려주는데 배 힘을 받춘 상태로 도약해줍니다 얼어붙은 근데 여기서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튼 은 네 네 넷자를 하기 전에 은 하는 추가음을 하나 발음을 해주죠 이게 없으면 얼어붙은 내 마음에 이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를 해주면 얼어붙은 내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감정이 더 살게 되죠 얼어붙은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미소가 번질 미소가 번 번 이 슬러가 중요합니다 질때마다 여기 반음 여러분들 주의해주시고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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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네 호흡을 넣어줬죠 그에다가 그대가 내 눈에 내 슬러 넣어주시고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김음을 써줍니다 보여요 하면은 조금 처지는 기분이 드니까 보여요 이렇게 해주시고 비슷한 동영학과 나오죠 꿈인 줄 알고 있지만 할 때 알자만 잘해주시면 되죠 꿈인 줄 알고 네 슬러로 올려줍니다 이게 없으면 꿈인 줄 알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꿈인 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품에 안기 안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균열음 갈라지는 소리 균열음을 넣어서 안기고 싶어 훨씬 안타까우면서도 이 감정 표현이 잘 되죠 이렇게 히 히 라고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호흡을 이자에다가 다른 데보다 많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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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죠 가슴이 시려오는 하면 힘이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 할 때 가짜에다가 중철발음 뒤에 있는 슴의 시옷을 복사해 옵니다 그러면 가슴이 가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슴이 시려오는 데 이렇게 되죠 는자로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을 라는 발음과 니은이 사실은 힘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발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 하 가네 이렇게 아 로 열리는 것보다 는데 하면은 소리가 막 약간 답답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발음의 원리를 잘 이용하셔야 되겠죠 니은 치조음이라고 그래요 혀끝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 혀끝을 앞니 뒤쪽에 우리가 그 딱딱한 입천장과 앞니 사이의 부분에 있죠 여기다 딱 댑니다 대고 부르면 음 소리가 안 나오죠 음 이렇게 되죠 대면서 댔다가 그 세게 누르는 힘으로 발차기 하듯이 탁 대면서 혀끝을 으 으 탁 대면서 부르면 시려오 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어 왜 이렇게 세게 부르는 것 같지 하고 들리면은 남들이 들을 때는 100% 들려요 자기가 한 120%로 불러야 다른 사람한테 전해질 때는 100% 들려요 자 이거는 과학적인 원리죠 내 귀에 들릴 때는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막 이 뼈를 뼈가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같이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들리는데 남들이 듣는 소리는 입에서만 나는 소리고 심지어 남들 귀까지 가는 도중에 공기에 막 부딪혀서 저하가 부스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세게 해야 남들한테는 100%로 전달이 된다 시려오 늠 그래서 치조음으로 늠 세게 올라간 다음에 슬러가 들어가죠 늠 올라간 상태로 그냥 대 하면 매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늠 늠대 은이라는 발음을 한번 해주고 대로 넘어가는 게 멋있죠 시려오 늠대 이렇게 하고 대자를 우리 한혜진 씨가 특이한 질감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질감 그러니까 발성을 좀 바꿔주시는데 늠대 이런 밝은 소리가 아니라 늠대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리가 나오는 포인트를 전이발송에서 살짝 일부러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중간으로 당겨옵니다 뒤쪽으로 당겨와요 원래 전이발송으로 부르면 늠대 이렇게 앞으로 직진이 되죠 근데 늠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끝을 폴링을 점해주면 이 느낌이 납니다 시려오 늠대 늠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어디에 흰 여기도 이시라는 글자가 또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또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자를 또 후음 우리가 목구멍을 조였다가 이 하면 소리가 파워가 세지죠 그냥 이 하는 것보다 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슬로로 올려주고 바이브레이션과 함께 어디에 있나요 여 여 슬로로 올려준과 동시에 끝을 폴링합니다 여 이러면 영어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이 나는 발음과 느낌이 내죠 어디에 있나요 여 이렇게 해주시고 돌아와 줄순 돌아와 줄순 할 때 줄자에다가 폴링을 넣어주시면 좀 좋아요 돌아와 줄순 이거보다 돌아와 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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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죠 그렇죠 없나요 내 모습 잃어 자 여기도 배임 120% 150% 여러분들 내 모습이 여기 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슬로만 하지 말고 추가음을 해주고 지나가라 내 모습이 이렇게 도야 내 모습 이렇게 도야 위여 가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도야 위여 가는데 이렇게 캐 캐자에 폴링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도야 위여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반복됩니다 지금은 어디서 슬로로 가주시고 어디서 슬로 한 다음에 끝을 폴링 서 이 느낌을 넣어주시고 나 없이 행복 나 없이 행복 행복 네 활강을 한번 하고 행자에다가 나 없이 행복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간 나오죠 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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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로 발음하지 마시고 카 카로 발음합니다 네 행복할 때 복자에 기억받침이 있죠 이 기억과 히읗이 만나면 강한 소린 키읔으로 여러분들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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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요 요자도 올라갔다가 그냥 두지 말고 요 이게 아니라 요 끝을 폴링을 해주시고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해주시고 마지막 내 내 폴링 내 사랑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사 두 번 연속 폴링을 하는데 멈칫 멈칫 가는 느낌으로 강조를 해주죠 마지막 내 사랑 사랑 그리고 여자는 슬로우를 올려주시되 끝에 엔드 바이비션을 좀 넣으실 거예요 랑 이요 바로 나오지 말고 랑 이요 이렇게 끝에다가 끝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혜진씨의 마지막 연인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같이 불러보고 네 이제 또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고 다들 아는 노래니까 네 이번에는